집 질약적 평균 기온 12도 강수량은 1300도 또는 우리 땅 눈 보라 쳐도 눈자리가 겁도 없이 이렇게 함부로 헌법을 유발하고 분명히 정의의 심판을 받도록 만들겠다 참석 당원 만장일치로 소나무당을 정식 당명으로 선포합니다 당 이름이 소나무당이라는 것도 굉장히 독특하죠 그리고 아까 행사장 보니까 태극기가 태극기를 흔드시는 분들이 있네요 무대에서 뭔가 공연하시는 분들이요 그런 것도 인상적인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돼 있어요 지금 구석 상태잖아요 최근에 보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는데 오늘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보석 관련 신문을 하는 날인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오고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오늘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원래 있던 재판 내용과 동시에 보석과 관련돼서 신문을 한다고 예고돼 있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야 그래요 그런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강민구 변호사 지금 보석을 신청하면서 내놓은 근거가 왜 신청하냐가 아니 조국 전 장관도 불구속이다 왜 나만 구속이냐 거기도 당 만들고 있고 나도 당 만드는데 나도 풀려나서 당 만들고 싶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거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것 같습니까 재판부가 만약에 당을 만들었으니까 보석을 허가해준다면 아마 지금 구치소 안에서 당 만들 사람들 무지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노리고 당을 만들는다 그리고 보석 허가 사유에 당을 만들었으니까 보석을 허가한다 이렇게 판사가 허가 판결문에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참 말이 안 되는 아이러닝한 얘기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비유해서 왜 거기는 불구속인데 나만 구속이냐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비유하면 되냐면 내가 과속으로 달리다가 걸렸어요 경찰한테 그러니까 저 앞에 차도 과속으로 달렸는데 왜 쟤는 안 잡고 나만 잡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국 대표에 대해서 2심에서 법정 구속을 안 한 게 저는 비정상 아니었나 당연히 2심에서 1심도 아니고 2심에서 실형이라는 거는 사실 판단이 이미 끝났다라는 거고 그게 그 재판이 법리적으로 무슨 해석의 여지가 될 만한 대법원에서 뒤집힐 판단 그런 사안이 거의 없는 사안인데 그거를 정무적인 판단을 한 거 아닌가 판사님께서 그래갖고 그거를 어쨌든 간에 정치인이니까 부담도 되고 또 조국을 지지하는 또 수많은 강성 지지자들한테 여러 가지 여론의 문매를 맞을까 봐 그것 때문에 불구속으로 그냥 법정 구속 안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참 잘못된 설례를 남긴 것이고 그런 설례 때문에 송영길 씨 같은 경우에도 또 이런 식의 어떤 사법 제재를 부인하고 사법 시스템을 운용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보석 청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오늘 기각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일단 뭐 재판이 진행 중이고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결과 나오면 속보로 아마 기사가 등장할 것 같은데 그때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theme 면 göstermal 13 5 4 5 5 6 6 감사합니다.